상탔어 맞서 성공했어 세상에 최고의 퍼포먼스 아까 그 찰리쿠스하고 BTS의 공연 봤잖아요 이제 해외 뮤지션들과는 또 플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든지 얘기하세요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찰리쿠스와 마빈티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어요 멤버들이 다 우리에게 안 들어요 다른 것을 집중했어요 우리에게 안 들어요 그들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다름이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! I love you! 내년에 같이 콜라보! OK! OK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How about it? Good! I love you! 이 옷을 입고 하시겠다고 하지 잠깐만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다 하나만 있으면 Are you sure? 이건 좀 가져가시죠 생방송이나 돌발 사회 많았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음원 1위를 달리고 있는 TWICE 예 축하드립니다 예 쏘리에 쓰여서 지은이 차로 대회해서 또 다른 차선으로만 차다시겠습니다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예 우리 ONCE 여러분들께 한 번 고생의 말씀 좀 보내주시죠 네 제가 어제 7일이 나왔는데 맞아요 다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TWICE 요원의 신곡을 음원에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최초로 이 무대에서 보여줬다고 했는데 어떤 컨셉이 있는지 힌트를 좀 주신다면? 제가 노래 부르는 것부터요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는 MJ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TWICE의 무대도 한 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2018 MJ 2부의 첫 폰은 누가 열어줄까요? 자 이분들이 한국의 시상식에 처음 오셨다고 합니다 많이 기장 오셨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스와 파도로 이분들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만나는 1번 최고 신입한 그룹 GENERATIONS 의 disl bearings 리액션 후 looked convincing 누구일 예 되лат음 에 rabdi